모발은 우리의 주된 신체적 특성 중 하나이다. 따라서 머릿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손상된 모발을 회복할 수 있는 마법의 비법은 없다. 하지만 건강해 보이는 부드러운 머릿결을 얻기 위한 많은 비결이 있다. 가장 좋은 점은 비싼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모발은 샴푸나 컨디셔너와 같은 외부 제품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려면 식단을 통해 특정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에 숨은 비결 많은 요인이 모발을 손상할 수 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되거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열을 전달하는 전기기구가 그 중 일부이다. 현재 시중에는 손상에 대처하는 많은 제품과 트리트먼트가 나와있지만 항상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풍성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관리를 하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직도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끝까지 읽어보자. 1.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 선택하기 모발과 두피의 유형에 따라 헤어 제품을 선택하자. 이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잘못된 샴푸와 헤어 트리트먼트를 선택하면 모발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지성, 복합성, 건성과 같은 자신의 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로릴 황산 나트륨과 같은 강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피해야 한다. 모발과 두피에 다소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비싸다고 해서 항상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자. 2.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한 찬물 샤워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찬물 샤워는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하는 데 훌륭하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모발의 큐티클이 열려 과도한 건조가 발생하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찬물은 그 반대의 효과를 선사한다. 두피를 보호하고 수분 공급을 개선한다. 3.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단백질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단백질만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한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머리가 지나치게 빠지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늘려보자.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모발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 42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다음과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지방이 적은 육류 가금류 기름진 생선채소 유제품 달걀 견과류 4. 오메가3 함유 식품 더 많이 섭취하기 식단을 통한 오메가3 지방산의 적절한 흡수는 모낭과 피지샘을 자극하는 비결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머릿결을 유지하려면 오메가3을 포함한 식품 섭취를 늘려야 한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연어, 정어리, 청어와 같은 냉수성 어류 견과류와 씨앗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5. 머리를 매일 감지 않기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모발이 매우 깨끗한 상태라고 느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연적인 유분, 생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샴푸가 축적되고 모발에 다른 제품의 잔여물이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자. 또한 머리에 유분기가 심하게 남는 경우 드라이 샴푸나 수렴 효과가 있는 헤어 토닉을 선택하자. 6. 드라이어 및 고데기 사용 제한하기 물리적 및 화학적 처리는 모발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킴으로 보호 제품과 회복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데기, 드라이기 또는 열을 전달하는 다른 헤어스타일링 기구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모발 손상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도구는 매우 정교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분명 모발과 모낭을 손상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나를 위해 아껴두고 항상 열 보호 트리트먼트와 함께 사용하자. 또한 사용할 때마다 모발의 보습 제품이나 회복 제품을 바르자.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한 최종 비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모든 방법을 보완하고자 매일 모발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비결을 소개한다. 남아있는 물기를 대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모발을 부드럽게 감싸서 머리를 말린다. 지나치게 빗질을 하지 않는다. 햇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모자를 써도 좋다. 손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고 에센셜 오일을 바른다. 최소 일주일에 2회 이상 집에서 헤어 트리트먼트를 한다. 머릿결이 윤기나 생기가 없어 보이는가? 오늘 배운 비결을 모두 활용하면 머지않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끝으로 머리가 심하게 빠지거나 두피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을 하자. 때로는 특정한 모발 문제가 다른 근본적인 질환을 경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